아 역시 이게 쇼핑을 하니까 뭘 사지 않아도 살아나 우리 무스타파에서는 뭘 쇼핑하지도 못했잖아 아 맞아 눈치 모여가지고 많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니 근데 쇼핑을 왜 하지 않아? 나 쇼핑 진짜 싫어해 입구 찾는데만 한참이 걸려 입구 찾는데 아 나 벌써 피곤해 나 쇼핑 다 했으니까 둘이 하고 오세요 힘들어 벌써?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알지? 뭔데? 생각보다 오면 꼭 먹어야 되는 뭔데 뭔데? 과자 사이에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을 저렇게 잘라서 빵이나 과자에 이렇게 샌드해서 줘 이렇게 이렇게? 응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잘나오면 다섯 여기야 Processing 국내와 하사 한 번 더 해봐요. 내가 너무 귀여워. 나 때문에 다 힘들죠? 어디 가고 있어도 빨간 바닥인 거죠? 나들 한 팩 같은 기분 모두 다 쳐다보죠. 어떤 변함은 어머님이 누구였고 시선하겐 걸어도 어느 느낌이 안 들죠? 누군가도 사랑하고 빠져보고 싶어, baby. 잘 들어요, 내 품.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알게 해주는 바람 기다리고 있는 꿈 얼마가 돼도 기다리고 싶어 I just want to fall in love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원해 그냥 입고 해보는 거랑 그냥 찍어서 정말 1인칭이었을 때, 3인칭이었을 때 시각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악세사리부터 시작해서 풀세팅을 하고 그러고 찍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